이것은 에스베이 호텔입니다. 에스베이 호텔, 홈스테이 방입니다. 여기에 방이... 몇 방이 있나요? 2 방입니다. 2 방입니다. 거실이 있고... 거실, 그 다음에 방, 2인 배드, 그 다음에 TV, 에어컨, 바깥 풍경이고, 해변에서는 한 700m 떨어져 있고, 다낭 에스베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, 다낭에서 수코까지 또 올 수 있고, 그렇습니다. 여기는, 여기에 또 방이 하나 있고, 그래서 홈스테이는 방이 2개, 거실. 여기, 샤월룸. 여기는 샤워룸. 여기는 샤워룸. 이건 홈스테이가 있습니다. 냉장고, 전자렌지, 오케이